절직하게 칠해버려요. 그것만 해줘도 충분히 음영이 들어간 것 처럼 보일지 않을까? 아주 잘 오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이 있는데? 아니 그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. 이거 막상 밭이라고 나서 오면은 나중에 밝아 보여요 또 생각보다.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웨드링한테 검은색을 보면 반대쪽도 이쪽도 이제 해주세요.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에게 잘 안된다.